오늘 아침 비가 와서 꼭 저녁 느낌처럼 오여워답니다 어제 뭘 그렸나? 삼배 난 삼배도 너무 좋아하나 봅니다 삼배 느낌이 너무 좋답니다 이번에는 풀을 먹여서 자 한번 따려보겠습니다 염색해서 이건 뭔가요? 이건 감염이네요 감염색은 또 느낌이 빳빳하고 음 고요한 아침 좋은 아침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 싱그러운지 다 표정이 다르답니다 일시선적으로 보고 조금 절로 갔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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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 들어가는 느낌 땅으로 가겠네 영원아 휴게라 어제 사무관이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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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쪽같이 있답니다 오늘도 멋진 날 만들어보세요 비가 와서 더 좋은 화요일인가요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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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te ushi nutzen